한국식 포핌이 올라온 걸 개발해보시면 어떠냐. 한국식도 Anti-Bang 누구 싫어? 뭐 만실래? 이왕 시nim 오늘은 Tao kuo hä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맛도 안 나는데? 기름진 고춧가루 맛? 아, 이거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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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이 되나 해봐야겠다. 그렇지? 아, 이거 매워. 아, 이거 매워. 아, 이거 매워. 이거 매워. 아, 이거 매워. 쌀가루로 풀면 안 돼. 아, 이거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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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해서 넣는 게 아니라. 원래 고추장 만들 때 엿기름을 써요, 엿기름. 알지? 식혜 만드는 재료, 엿기름. 이렇게 단 맛 나는 거야. 솔직히 아무데나 설탕도 이럴까 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숙성의 맛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거, 이거, 이게 다 장점이 유리병 안에 숙성이 오래된 거거든. 이걸 섞을 거야. 숙성된 고추를 찾게 하십시오. 숙성된 고추를 잃고 되는 게 아니라. 먹어봐야지. 진짜, 비스무리하지. 비스무리 어디야. 돼지 등심, 돼지 삼겹살, 소 목 등심, 불고기 제육볶음. 원래 이렇게 잘게 잘게 안 쓰는데 피자에 올릴 거라서. 무섭지 파프리카 가루라는 함정. 약간의 매운맛은 있어야 되잖아. 기장에 꼬치꼬 한 숟갈. 이것도 매워할 것 같은데. 왜? 긴장될 게 뭐 있어? 안 먹히면 포기해야지. 우리는 요리사가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이라 포기도 빨라. 태세전환이 되게 빨라. 그 다음에 맛술이 없으니까 여기 화이트 와인. 이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무적 있는 거 미쳤다 이럴 건데.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갑시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앞에서 또 우리가 직관할 수 있는 이게.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설명 안 해도 감각이 있으니까 아시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서 좀 늙어지네.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벌써 됐어. 벌써 됐어. 금방 되네.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원래 4등분 하잖아 여기는. 8등분 해서 나눠 먹어봐. 좋아. 테스트. 오케이. 나한테는 굿인데. 한국 사람은 무조건 좋아야지. 좋아. 응.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좋아. 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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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팔면 되는 거 같아. 안 팔면 되는 거 같아. 안 팔면 되는 거 같아. 미스토클은 오레트로 gusto, 달콤하군요. 달콤하군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음. 음. 아름다운 indflymiss이고нее거 glued 비밌하군요. 있지 않고ֹ에선 보경에 드는erton pesso socioe ideal입니다. 이렇게요. 아름다운. 다운이 버리고요. 진철이 조금 extension 마세이 portal shareholders, 보통은 뼈에 남는 동시에 Also, 물에 남는 것 같네요 참고로 뼈가 너무 좋습니까? 오늘 대부분 좋습니다 저는 지금 뼈가 더 좋아하는 뼈가 없다 골고루 먹 550'd, 뼈가 매운 그는 매우 초콕한 크기로 합니다 그래도 좋은 그릇 다"! 납식은 아니라 ANDREW! 납식! 마력! cutting. 깨싸버렸다. 고생하니까.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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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숨어서 혼자 먹고 있구만. 어떻게 괜찮으신지 물어봐야지. 아 이걸 맛있다는 거지. 야 시원하게 다 매운 걸 좋아하시네. 야 시원하게 다 매운 걸 좋아하시네. 야 시원하게 다 매운 걸 좋아하시네. 밥이랑... 불고기는 밥이랑 하긴 어울릴 건데. 네. 통 conversations 사실 나는 좀 건방진 얘기지만 피자의 도시에서 한국식 불고기 갈러 온 피자 피자 하시는 분에게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일단 둘 다 별로 반응이 안 좋았잖아요 파는 ника잠 파는 말을 늘